이게 되게 완벽해요. 완벽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가 힘든데. 저도 블핑이들 화장품은 처음 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딱 보기에도 고스레스맛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채워주고 싶은 가난한 화장품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다양하네요. 근데 여기는 색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스킨케어 제품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또 세영 씨가 스킨케어 좋아하시니까요. 혹시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고 싶기도 한데. 글쎄, 멤버들 표정만 보면 누구꺼가 누구꺼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수 씨 건가요, 혹시? 네. 아, 너무 좋아요. 과연 내 걸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희가요. 주인공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스킨케어 애정템을 잔뜩 준비한 주인공부터 저희가 한번 맞춰볼까요? 힌트 키워드 보여주세요. 정체성올랑이요? 굉장히 4차원의 멤버일 것 같은데 달아 언니처럼 이렇게 통통 튀고 좀 독특한 캐릭터인가요? 한번 같이 생각한 주인공을 우리가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수 언니 같아요. 네, 아니 하나둘셋아. 네, 하나둘셋아. 지수 언니다. 역시? 오, 이런 4차원같이 이런 느낌?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지수! 지수! 아! 맞아요, 저였어요. 채워주고 싶다던 거. 왜? 아니 진짜 좀 채울까요, 제가? 제가 지수 씨 불편이 잘 나가지 않아요? 그보다 더해요. 저는 딱 하나요. 심플 이즈 베스트. 제가 어차피 잘 못할 거 그냥 하지 말자. 제가 베리 뷰티 새싹이거든요. 뷰티 새싹. 근데 지금 블랙핑크 뷰티 새싹은 지수 씨인 것 같아요. 뷰티 새싹인데 지금 새싹 취급 받은 거예요. 씨앗, 씨앗, 씨앗. 어찌 씨앗이나. 심기 전 씨앗 수준으로. 아니, 이거 반박하셔도 돼요. 이거 씨앗이라고 하지 마시고 반박하셔도 돼요. 반박하기에 너무 빈약해서. 사실 누가 봐도 빈약해서 뭐라고. 좀 애정템들을 저희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몸이 건조한 편이라서 보습이랑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써서 거의 팩 하는 거 좋아하고 바르는 팩도 하고 입술 팩 같은 것도 다 하고. 저거. 오, 저거. 네. 네, 맞아요. 몸 관리하고 좀 피부 진정시켜주는 팩. 그러니까. 저는 항상 팩을 하고 한 번 더 해요. 1, 2, 3개예요? 하루에 팩 2번, 많을 때 3번도 하고 바르는 거 2번 하고 지는 거 한 번. 근데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네, 맨날 하고 있어요. 맨날. 아니, 근데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수분 관리에 좀 철저히 하신 편인가요? 둘이서 같이 팩을 하고 있어요. 오, 두 분이서. 아니, 근데 언니들은 이렇게 스킨케어하게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동생들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아침에 화장하는 걸 좀 더 즐겨 하는 편이고 언니들은 하루의 끝에 그 마무리를 되게 즐겨. 언니들은. 여기는 같이 손 잡고 목욕하는 법. 네, 손 잡고 메이크업 하는 법. 그래서 언니들 화장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되게 많은 이들이 있고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막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반성적 하면서도 또 팩하고.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기에도 어떤 뷰티 촬영을 갖고 있는지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애정템은 정말 우리가 색조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의 애정템인지 키워드를 한 번 볼까요? 오, 특이해 특이해 이번에. 별명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별명은 찐득찐득. 찐득찐득.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아니, 뭐예요? 혹시 배걸분들. 찐득찐득 혹시. 젠득젠득. 어? 뭐? 젠드기. 젠드기. 네, 네. 제니. 제 별명이 젠드기라고 언니가 지금. 오, 젠드기. 근데 너무 귀엽네요. 왜? 너무 달라붙어. 누구한테 그렇게 해? 제가 언니한테. 오, 그렇구나. 굉장히 화려한 형태를. 이런 거 리미트도 아닌가? 이거 집착이 있어요, 사실. 한정판을 보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쓰지 않는데 일단 구매부터 해요. 요즘 새로 제가 직구한 아이들인데요. 오, 직구한 아이들. 아가들. 오, 새거예요. 새로운 아가들. 네, 새로운 아가들. 근데 애정템을 아가라고 하네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쪽에 2016년 홀리데이 컬렉션. 이거 공항에서 본 것 같아요. 다산 세트예요. 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트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다산다라 후배 맞네요. 좋아요. 제가 언니를 이어서 한번 다. 다산다라. 다산제니? 네. 요즘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리퀴드 리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SNS를 보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후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딱 구매를 하나를 했는데. 도착했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정말 비싼 돈을 드려서 상품인데. 딱 이걸 발랐는데 약간 찐득찐득한. 약간 뭔가. 찐득찐득한. 그럼 앞으로는 사기 당하지 말고. 언니한테 얘기하면. 정말요? 그러니까. 다산다라. 다산다라. 역시 토크다. 다산다. 아니 근데 진짜. 향이 되게 좋아요. 네. 초콜릿 향이 나요. 나도 직구해야 되나? 지금 보세요. 지속력이. 맞아요. 이거는 어떨 때 하라고 이게 있는 거냐면요. 키사랑. 키사랑.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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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어디서 사셨는지 정보 공유하세요. 20대는 지금. 다 20살. 정말 첫사랑을 막. 아주 할락말락하는 그때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키스. 아. 부끄러워. 아니 근데 정말. 특이의 특이. 우리 젠딕 씨. 제니 씨의 예정템을 잘 봤는데요. 이제 또 메이크업화. 리사 씨 로제 씨의 예정템을 한번 볼까요? 키워드 주세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한 남자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같은 소속사시니까. 약간 풍문으로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제가 알턱이 있나. 그래요? 제가 알턱이 있나. 저는 모릅니다. 알턱이 있나.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Y 씨는 뭐 3년, 5년 동안 연애 금지이기 때문에. 뭐 있더라도 몰래해서 모를 거 같은데. 아 난 모르세. 아 난 알아도 모르세. 네. 이렇게 이렇게 끊으시네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궁금하네요. 누구의 예정템을 할지. 우리가 한번 지목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맞아요. 근데 로제 씨 왜 키워드가 해바라기예요? 저는 해바라기인 이유가 딱 저한테 맞는 것만 두고 쓰는 스타일이어서 해바라기입니다. 우산은 쓴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브라이트닝 크림이라고. 나도, 나도 있는 건데. 아 정말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된 이유로 이거 없으면 화장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쓰기 전에 항상 베이스로 이걸 이렇게 진짜 조금씩 발라주면 톤이 밝아지고. 톤업으로. 이것도 이렇게 두 개 같이 다른 거 안 쓰고 이게 딱 떨어지는 마스카라예요. 네. 이게 마스카라인데요. 저는 이거 언더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깔끔하고 해서 이거 없으면 마스카라 안 해요. 그럼요.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 자신한테? 네. 본인 자신에게? 네. 저는 좀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 이게 되게 완벽해요. 완벽해요. 정말? 본인이 이렇게 이게 힘든데. 이 아이템이 저한테 완벽해요.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진짜 화장을 정말 즐겨하고 또 이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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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만 살 거죠. 네. 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금 제가 맨날 쓰는 섀도우 색깔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자몽 색깔을 이거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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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들은. 아니 이거 잘못 들은. 아니 이거 잘못 들은. 아니 이거 잘못 들은. 이게. 아니 이거 잘못 들은. 아니 이거 잘못 들은. 이거 잘못 들은. 잘못 들은. 그렇죠. 이거 잘못 들은. 잘못 들은. 처음부터 유통년이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한 애정품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정도는 사야 애정품이 아닌가. 애정품 끝판왕 아니겠어요.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애정품이라고 내놓을 때는. 이 정도가 돼야. 이 정도가 돼야 애정품이야. 이렇게 하시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고장 나서. 아니에요. 정말 몇 가지가 안 되지만. 정말 애정에 담뿍 담긴. 그야말로 애정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 우리 주인공을 한 번. 마지막 주인공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알지 맞냐. 그런 키워드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으세요. 많으세요. 야. 미사식 키워드 왜 많으세요. 화장품이 제일 많아서. 오. 되게 비싸보여요. 뭔가 모르겠는데. 분해가 많아요. 고수들의. 네. 또 해외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멈췄죠.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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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는 하루 종일 백화점 가서 화장품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숙소 와서 컴퓨터를. 화장품. 계속 사고 있어요. 다 못 들고 왔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이야 이게 또. 이것도 로제랑 같은. 요거. 같이 이렇게 공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리사랑 같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온라인으로.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쓰는 컬러가 이 컬러를 좀 많이 쓰시나봐요. 네. 이거 두 개 많이 써요. 요거 두 개를. 요거를 어떨 때 쓰세요? 여기 이런. 쉐딩. 쉐딩할 때. 리사랑 저의 화장 방법은 되게 반대해. 퓨어 느낌이고. 비서는 새러데이 나이트. 에비나이!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 혹시 읽는 게 뭐,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딥한 초록색 펄 들어가고 역시 세러데인 라인 이걸로 이쁘다 펄 들어간 거 좋아요 스누클 스누클 보았 세러데인 라인 말고 자주 사용하시는 데일리 메이크업 제품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데일리 때는 이것도 많이 쓰고요 음 주로 데일리 메이크업 데일리 네일매일이 네일매일 저네요 야 이거 뷰티 만수로 은혜나늘 잘 봤습니다 에피소드 청취 마지막 에피소드 이쁘고 물건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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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